슬슬 재밌어지겠는데? 가서 가판이나 닦으시지. 난 항상 먼저 쏘지. 쏠 녀석이 없으면 돈 벌 일도 없어. 내 총이 불을 내뿜는군, 빵! 내 총을 탕 쏘면 라고들 하지 다음 순서는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 정말 날 감당할 수 있겠어 소환사? 위험해 보이는 눈인걸? 마음에 들어 잘난 체하지마 왠지 잘 될 것 같은데? 입조심에 꼬맹아 흑백화면 보기 싫으면 말이지